아, 이거 꺼야되네. 아, 맞다. 이거 꺼야된다. 이거 꺼야된다, 이거 꺼야된다. 아, 음악 끄란말이 저작권 있는 노래라서 끄라고 하신 거구나. 역시. 백 대쉬 무빙바요. 와, 역시 선수야. 집이 무거운 이유는 즉, 중력때문에 엄키키키크. 와, 쩔어. 아깝다. 아, 쩔어. 와. 무빙바라. 자, 쩔어. 아데 개그하지만 아데는 아닙니다. 아, 펜 안치네. 아 이거 왜 나와 아 이거 왜 나와 아 이거 왜 나와 뭐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운 좋아고잉 이번에는 운사님의 아 잘 막았네 뻔한 일 같았나 그런가봐요 와 레인 끼기가 힘들다 이번한테 아 아 엄마야 페이트 스테이 라이 아 뭐야 아니 한일 같았는데 아니었네 아 화이트 어 어어어 어 기상 키도 하고 저렇게 대면 되는거고 기상 키가 오죠 아 아 엇 쩔었다 역시 잘한다 아 확실히 무빙이 편수는 달라 오선 하실건가요? 아니 오선은 모르겠고 그냥 선수랑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으니까 일단 뭐 하시는 데까지만 해보려고 역시 프로게이머라도 나락이 무섭긴 해 아 안닿네 바보야 앉아야지 아 바보야 앉아야지 아 아깝다 이런 하나의 실수가 될 때는 크게 작용해서 막았네 호호 신박하다 저 기술 방금 앉는거 뭐지? 아 가다받았다 아 야 아 아 마시 아 저 앉아서 마시댔거든요 아 아쉽네 키보드 눌렸나 하하하 파이트 아 호호 아부모 아이고 바보야 피아노 와 피지컬 진짜 미르스티어 와 미치면서 온몸에 게임하면서 소름돋아 너무 잘한다 아 물론 상대가 내가 아니다 아 독소일 총무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말수가 좀 적어져도 양해 좀 부탁드리려고 너무 잘가지고 말하면서 보는데 필드 못입다 아 앉아있네 아 하이킹인 줄 알고 앉아있었다 순간 아이 하이킹 저리 느릴리가 없지 참 아 명승 거기서 왜 살았었지 아 미기네 아 명 멋있게 쓸 엄두도 안나 너무 잘하니까 멋있게 쓸 엄두도 안나 콤보를 아 까비 늦었다 아 파크 썼는데 내가 지네 내가 이길 줄 알고 파크 썼는데 게임이 늦었다 우와 개 위험한 컴보 이제כל ik 아 찔роп 제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잖아요 화닷땜으로 마자 아 사과쥐에서 어서오세요 쩔어 아빠 잠깐만요 카즈야 키보드 팁은 저도 키보드를 못해요 키보드 누가 10만원 저도 황글나 못 갈 것 같아 보증 포기할게 잘 질렀다 건무요 벽까지 가나? 앉았잖아 앉았잖아 아 저 중간 잡기지 아씨 촉구 안 나가놔 여기서 키보드로 주작 같다고요? 대단한데? 키보드로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는 키보드로 못하겠던데 섬세한 도토를 못하겠어요 키보드로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잘해서 키보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나이스 앉았죠 이거는 하단 맞으면 죽을까봐 저것도 가위바위보여 낙타있다 오씨 키보드 나가자 하이킹 꺼? 아 세이야 키보드만 쓰니까 와 그카락 아이 뮤지션님이 키보드 유저 아닌가요? 아니야 아니야 데스티니님이 키보드 유저 아이 뮤지션님은 키보드 유저 아이 뮤지션님은 키보드 유저 써요 아까비 오오 뭐야 오오 쩔어 야 기다렸다가 아단 쩔었네 아아 패턴이구나 아 패턴이구나 오와 끼졌다 아니다 아 아 아우와 패턴 다 나오네 저기 플러스라서 내가 뭘 개개는 안 되는 타이밍이네 보니까 고맙다 와 안한대 와 막았네 아 다 맞았었는데 방금은 세이아가 나올 줄 알고 제가 초풍 쓴 거거든요? 근데 그거를 예상을 했는지 한 박자 참고 중단될게 했네요 와.. 상대가 진짜 잘했다 연어 인형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등에 메고 다니게 뒤에다가 곰장이 나뉘어 놓고 아.. 백댓이 그렇게 하네 아.. 짧네 아.. 짧네 오예 아이고야.. 아.. 왜 자꾸 상단인 걸로 생각하지? 저거 중단인 거 아유.. 아까워 레이징스톰 커맨드 아세요 여러분들? 저 몰라가지고 누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아시는 분이다 아.. 늦었다 이거 어떻게 막지? 나이스 아.. 이걸 막네 아.. 자꾸 파크 나이스 나이스 앉았다 아.. 다행이다 아.. 기스 유저가 없나봐요 저 이 방에 아무도 모르네 이따가 검색해서 알려줄게요 그 무슨 뭐 2,2,1 며치기 2,2,1 며치기 기억이 안 나 아이스 어.. 안톤 에르모레브 땡스 포 유튜브 섭스 땡큐 어.. 안톤 에르모레브 땡스 포 유튜브 섭스 땡큐 이거 왠아가다 뭐고 아 방금 뭐야 왜 점프 눌렸어 키보드 위로 눌렸나보나 다 맞네 아.. 뭐고 이거 왠아 와.. 저거는 상대가 목숨 걸고 쓴거네 저기도 풍신이 나오다니 와.. 또 찌르시는데? 아.. 내려왔네 아.. 아.. 살짝 방금 카즈아처럼 하셨는데 저기 근데 거의 키보드 세대의 게임이니까 쓰는 사람들은 다 쓸걸요 아마 두 분이 가지고 이거 맛이 안 나갔네 우리 보내자 아.. 아.. 하이킥 틀 줄 알았는데 어.. 벽 아이가? 아씨 벽을 안 가는 상황이구나 이게 벽이 이렇게 대각선이다 보니까 벽까지 못 갔나보네 전 키보드 암킹하는데 자이언트도 겨우 2편인데 오.. 하이킥이었네 밀린 스킬인데 야.. 역시 이렇게 떨어졌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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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 어떻게 좋다 네.. 우와.. 대단하다 저거 어떻게 두 번 맞지 상대가 대단했다 이거 아.. 일숨 시작 자X 따라하고 맞지 아.. 아 아 야 초풍 좀 빨리 쓰지 왜 기다려 줬냐 멍청하게 이건 내가 초풍 먼저 썼으면 뛰었는데 오 뭐야 아 깨비 울산님도 기온차 한번 드릴라 했는데 아 아 아 이게 축 틀리면은 저거 뭐야 벽팅이 잘 안되는 각인데 벽팅이 됐네요 또 아 예 독수리 총군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체이야 체이야 아니네 아니 이거 mandar 이거 아 아 네 네 이 예이 괜찮س인데 아 잠깐만요 와 방금 테스트 4번 봤어요 쩔었네 요거 다 끝나고 알려드리게 뭐야 뭐야 아 대비스코어 하이킥 두번이라니 상상도 못했어 왜 나가는데 이거 아 벽이 없었네 앉았다 일어나는거 보소 앉았다 일어나는거 보소 앉았다 일어나는거 보소 쩐나 아 안췄네 아 기호 좀 못 넣겠나 아 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아아 멈췄는데 가봐라 으웩 아 아 안맞나 아 소세진 빠르기 둘 둘 둘 둘 둘 셋 아 이 형 잘 안 눌리네 으 그리고 오늘투 아 야 기본 초키리 몇번이야 있었는데 왜 못나 와 아깝다 아 나이스 와 앉았다 일어난거 봐 아 예 또 뱉힙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올 줄 알았는데 와 앉아 앉아있다니 좌절 빨리 쓸거야 그러면 뭐야 아 아 메르스 팀 1타 안맞나 이거 때리기 어려울걸 아 또 1타 안맞나 아 까비 안 되네 야 이씨 또 기본 초 실토 아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정해놓고 하는거 아니야 아 아 저기 초 아 뭐야 아 지금 놀라서 못 때렸어 김치리 들어가는구나 오케오케 10이 아닌가 보네 아 명순아 아 퇴샌인줄 알고 짠손이었네 김치라니 만나놨어요 와 대박 와 대박 형님 아 왜 툭살이 나 아 두번 두번까지 쓴거야 아 아 김치 삭 삭아 버렸네요 쓰다가 그정도면 이쁘컷이 아니라 이쁘도 어떻게 생긴지 모를것같은데 그러네요 오우 세인이 안나올어? 아 나이스 쩝쩝쩝 넘으면 트라우마가 깨질것같은데 흠 잘해요 피지컬이 아이씨 카운트 내기도 힘들어 오우 이게 왜 나가놔 아 키보드 진짜 좀 문제있는것같은데 자꾸 위가 눌려요 이런 아 뭐하니 좋아요 아이고 어 나프님 4900원 감사합니다 아 저 그래도 몇번 이겼는데 타이밍이 딱 질 때 딱 오신것같아요 아 오세요 유판 열심히 해서 이겨볼게요 후우 후우 쩝쩝쩝쩝 오우 아왜 어어 우야아씨 위험한데 여 카나 잠깐만 도망간다 헉 아 개쩌네 야 진짜 이거 대외경험을 저건 진짜 대외경험에 레이지 피해 경험을 막았네 와 나이스 이기자 와 이거 깜짝이야 왜 나가놔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대신 너무 많이 했죠 렌스 쓸까 말까 하다가 탯했었는데 그걸 막았네 쩔었다 아 아 렌스 아 아 아 아 아 힘들어 아 울산님 여기까지 할게요 집중력이 딸려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울산님 아 너무 잘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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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